gtd 176 남자기가 8월 30일 주일부터 9월 2일 수요일까지 빅베어 파인크리스트에서 열립니다. 3박 4일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등록과 참석을 바랍니다. 총권사회 기도의 밤이 내일 오후 8시 WPC에서 열립니다. 교회 권사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의료선교국 주관 혈액검사 및 무료 유방암 검사를 8월 8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미라클센터 코이노니아 룸에서 합니다. 지저슬라이트 주관으로 발달장애인 여름 수련회가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열립니다. 자원봉사 인턴십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환태평양 국제기독영화제가 8월 6일부터 9일까지 은혜교회 비전센터 본당에서 열립니다. 은혜로운 영화 상영과 큰 감동이 있는 이번 축제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새가족을 위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주일 유클리드와 발렌시아에 위치한 DMV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수식과 자세한 내용은 조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